어 그래 죽자 헤카림아 뭘 살려고 하니 풀피 돼버리기 큰카림 한픽이 그러면 미드인가 미드가 니달리를 밴한건가 살로스 좀 고민되네 케인 마렵긴 한데 오픽이 AP하면 케인 해야겠다 이렇게 가지요 저 말을 들까? 고민되네 셀프로 가자 이걸 좀 뺏어먹는 느낌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빠네 이를 안찍었네 와 이걸 피해? 고수구만 흠 안되겠다 좀 애매하죠 싸비 어 좋아요 렉사이 더블킬은 의미가 좀 큰데 좋아 다행이다 좋아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좋은판 되는판인데? 아니 뭐야 이거 아 너무 아파 안 죽었으면 됐지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어떡함? 에라 모르겠다 이게 내 최선인 것 같아 제약골드 누가 먹었지? 카이사? 사실 내 할바는 아니지 카이사의 제약골드? 마음은 아프지만 사실 제 할바는 아닙니다 한 칸 더? 어떻게 안되나? 야 이게 되네 어? 뭐야 이거 어? 와 이게 이렇게 돼? 와 다행이다 후 할만한데요 이거는? 좋아요 어? 어 좋았습니다 아니 이런 실수를? 뭐야 뭐죠? 네 혹시 스택 줄 생각 있니? 없다 좀만 더? 좀만 더? 어? 아악 나이스 트라이 아 전멸 그냥 아낄걸 괜히 썼네 달리 생각을 못했다 엥? 야 소고기다 오케이 벌합쇼? 어 나 변신하고 바로 가는 중 좋아요 가보자 가보자 가브려 ANE sci base 이 케인이지 와 이걸 피해? 저수잖아 빠지자 제 당시에 사실 이제 웬만하면 안짐 진짜로 그 웬만큼 그 그.. 속된 맛으로 개짓거리 하는거 아니면 진짜 안짐 어? 요거도 가죠? 어? 어 네 에잇? 그래비 없나? 사비 오 하이오 그치 수고하세요 자 가볼까요? 뭐 어떻게 안되나? 라인 좀 머나? 머네 야 안되겠다 보내자 어? 가버려 아 좋았습니다 야 두배로 마셨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전 텔포를 타주는게 맞겠죠? 가보자 가보자 뭐 없나요? 뭐 없네요 아 도망가버렸네 어 그래 죽자 헤카리바 뭘 살려고 하니 어 그래 죽자 헤카리바 어? 풀피 되버리기 너프된거 맞음 아 맞습니다 아쉽네 흐흐흐흐흐흐 이게 다르킨이지 오케이 그거 먹고 가죠 야 이걸 왜 썰에는 안치는거야 얘들아 님들 절대 못 이김 야 이제 1대5 한다니까 독하다 독해 어? 야 이건 이기겠다 컨디션 안좋아도 2000원 안쓰고 왔지만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최대한 이런 마인드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 사일더스야 대체 어떻게 이기려고 쎼사오죠 네 어 같이해요 님들 아 이러면 재미없는데 나 지금 강함을 주체하지 못한 에잉 3코 뽑았는데 맛이 없네 에잉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어? 카타 상대로 케인? 고민 중 뭐할까요? 에이피 감카로 가자 그러면 감카 한번 하겠습니다 안하는거 같죠? 타임 푸쉬를 롱서드네요 상대가 나도 푸좀 먹어야겠다 풀피 유지해야겠는데 분위기보니까 3렙 카타가 좀 강하긴해서 조심해야됩니다 어 좋아요 헤카림을 잡았죠 미드 좀 라인전 리브 내려온다 리브는 오니까 좀 사리죠 올라가네요 이제 헤카림이 다시 올 수가 있어서 라인 좀 당기면서 하자 이 라인 반반 두고 집까지는 안 왔을 것 같은데 카타리나도 아니 이걸 갔네 그러면 근거리 3마리 다 타는데 대포는 안 탔네요 방위의 검 심파자 가는구나 100% 바텀인데 이거는? 몰라 일단 밀자 타비 안좋은데 이거는? 야 너무 아프다 이거 헤카림 왜이렇게 센? 너무 강한데? 두버프라서 좀 쎄겠네요 지금은? 템이 나오니까 좀 쎈데? 너무 아픈데? 와 다행이다 죽을 뻔 헤카림이 궁 바로 썼으면 죽었겠다 맞으면 좋아요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못 잡을 뻔 제카림이 좀 가까웠구나 좋아요 차비 차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만 죽지 않는다면? 어 살았나? 오 살았다 굿 와 다행이다 죽을 뻔 죽었네요 흐흐흐흐흐흐흐 야 이게 좋네 헤카림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죠 야 온다 단데 아래로 뚫자 이거 가는 중 와요 어 좀 쎈데? 심파 나오니까 다행이다 어려 과용 괜찮아 싸이온은 죽어도 돼 싸이온은 싸이온이니까 죽어도 별 영향이 없다 다행이다 반응 중 좋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맛있네 헤카림 맛있네 도라우나 가고 얼심가면 되겠죠 도니아는 캐트리스면 솔직히 가기 싫거든요 도니아 거의 무력화하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아 죽었다 이거 카비 아 마지막에 궁 피할걸 무빙을 좀 끝까지 못했네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피하는 무빙을 못했음 카빙 어 상대 가기 괜찮은데 땡 어 좋아요 카타가 살짝 뭔가 실수한거 같은데 그 순보를 타고 궁을 돌렸으면 어땠을까 아 네 좋았습니다 굿 이거는 막아야겠는데 리븐이 제약골도 먹으려고 쭉 밀고 왔거든요 A가 이제 들어오면 나가야겠다 상대가 뭔가 안 막는 느낌이네 야 하지 말자 어? 이러면 할만한데 왜 노티라 같이 죽자 사이좋게 뭘 살려고 하니 아 어려 끝났네 뭔가 허무하게 끝나긴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방 영광 남방 1. 2. 2. 3. 3. 어어? 네? 그냥 일로 들어가자. 여기도 나쁘지 않아? 어? 나빠. 어어? 아.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모른다. 어? 아. 어어? 오케이. 어? 여기서 잘하면 돼. 오케이. 야 됐다. 어어? 안돼. 어어? 야 일로 가자. 어어? 아.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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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절대 안돼. 그냥 오른쪽 가겠습니다. 너무 멀다. 저기 가기에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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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됐다. 이건 성공이지. 이정도 했으면. 아 벌써 안정권이죠. 이 정도면 안정권이다. 성공. 이번엔 다르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 이거 벌써 비상인데? 그거 아시나요? 여기에서만 통과 잘하면 할만함. 여기서 탈락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야광복은 대체 뭐지? 이거 보고있지 말자. 꽃불초를 봐야돼. 저기 아니라. 오케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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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왔ath 으акс. 저기 Science. 돼, 고 concentrate.